커다란 나무를 배워보게 공주님을 웃게 해줄 신기한 게 있을게야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펑 사라져버렸어요 잭은 할아버지가 말한 나무로 다가가 도끼질을 시작했어요 어? 저게 뭐지? 우와! 황금거이잖아! 이걸로 근데 어떻게 공주님을 웃길 수 있다는 걸까? 잭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거이를 들고 공주가 사는 성으로 길을 떠났어요 날이 어두워졌네 여기서 하룻밤 묵어야겠다 공주님을 어떻게 묵을까?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황금거이가 사라졌어! 이렇게 된 거야 걱정 마세요! 우리가 황금거이 찾아줄게요 찾기 대장 누니콩이 찾을테도 찾아라 찾아라 황금거이를 찾아라 황금거이를 찾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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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거이를 찾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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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거이를 찾아라 어디? 찾았다! 황금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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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자국! 황금거이는 이쪽으로 간 게 분명해 바위가 있네 어떡하지? 그렇다면 아... 아... 기다려 작대가... 고마워 고마워 오구오구, 황금거위야 거기 있니? 실망하지마 발자국을 따라가면 황금거위 찾을 수 있을거야 이쪽이야, 따라와 버치가 눈이 커 황금거위를 찾아라 아이고, 힘들어 이 소리는 황금거위? 왕눈이 번쩍 찾았다, 황금거위 도와주세요 이거 준비해주세요 누구세요? 왜 그러고 계세요? 황금거위에 손이 붙어버렸어 황금거위를 봤는데 너무 예쁘지 뭐야? 어머, 예뻐라 황금기타 딱 하나만 가져갈게 어머나 손이 붙어버렸네 돌쟤야 나 좀 떼어줘 돌쟤야 황금거위에 붙은 언니를 때려다가 그만 어머나 내 손도 붙어버렸잖아 아우 세테요 어머나 나도 붙어버렸어 어